네 안녕하세요 빠더 백수입니다 오늘은 철판에다가 이것저것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다들 이런 철판 하나쯤은 집에 있지 않나요? 계란후라이 10개 정도는 한방에 할 수 있어요 명절때 전 부치기도 좋아요 저는 명절때 전 사서 먹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모짜렐라 치즈부터 썰어볼게요 근데 이런 철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나요? 사야지 이런 철판 없는 사람이 어딨냐? 다 있지 다닐에다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반죽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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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인 아쉽게 치즈 uncertainty 육질합니다 ㅎㅎ 철판 다 klar지면 이런 철판을 어느집에서 사 이건 없어요 형이 내 그래서 치즈 가져와야지 치즈 가져와 치즈 지켜 이제 치즈 지켜 맛있어 이따가 떡이랑 치즈 조금 조약해서 먹어도 맛있지 치즈쌈은 다 맛있어. 밥도 막혀서 맛있겠다. 막 안 한 밥도 있나? 나도 좋은 치즈 좋아하는데. 그치? 치즈는 요렇게 먹는 게 더 맛있지. 바깥은 조금만 지극한 게 아이선 치즈 맛있나요? 맞아. 치즈가 먼저 안 봐. 아, 그럼. 너무 뜨거워. 양념인다 가위바위보. 분위기가 좋아지는데? 아니, 왜 내가 이거 먹어야지. 가위바위보. 아, 그럼 이게 치즈였어요? 네. 치즈 구워지는 과정을 봐야겠다. 이렇게 먹으면 좋아지. 맛있어 봐요. 이거보다 맛있는 떡은 없다. 진짜 이거보다 맛있는 떡은 없다. 진짜 이거보다 맛있는 떡은 없다. 진짜 이거보다 맛있는 떡은 없다. 치즈 좀 있어. 엄마야, 이것도 엄청 맛있어 보여요. 맛있어, 치즈. 아니, 엄마가 이제 뒤집었어. 쌈아, 어떤 게 제일 맛있어? 이거요. 그게 제일 맛있어요? 네. 이게 뭐예요? 어묵이요. 어묵이 제일 맛있어요? 네. 많이 먹으세요? 네. 아니, 이건 나눠 먹어야지. 아니, 니가 줬잖아. 임혜진 양신 있어라. 니 접시에 치즈 다 있어. 진짜. 너 오늘 다 먹냐. 대지야. 치즈 더 줘? 더 썰어 줄게. 더 썰어 줄게. 이거 내 걸로 해야지. 잔뜩 차렸는데, 오늘 주인공은 치즈야? 쪄져 있으면 늘 주인공은 치즈지. 안녀와! 대형! 안녕! 대형! 오!!! 야미. 그냥 야미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